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81페이지죠. 원가 방식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원가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계열을 설명했고요. 원가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있대요. 먼저 얘를 구해서 여기서 이거를 공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도출이 될 때 그래서 순서가 제주달 원가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제주달 원가가 신축원가에요. 신축원가에서 감가를 공제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실상 중고가격 또는 감가상각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중고가격은 신축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겠죠. 만약에 중고가격이 신축가격보다 비싸다 그러면 굳이 중고물건을 살 필요 없죠. 차라리 신축물건을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적산가액은 제주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주달 원가가 있는데 그래서 제주달 원가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얘는 기준시점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기준시점이라는 거 이게 기준시점이 아닌 신축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준시점 현재 대상 건물의 신축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신규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건물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신축원가 기준시점이 현재 대상 건물의 신축원가다. 그래서 제주달 원가는 대상 물건 가치 적산가격이라고 해놨죠. 거기에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이게 감가상각된 가치니까 제주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제주달 원가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 원가라는 게 있어요. 뒷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요. 복제 원가라는 것은 신축 건물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대상 건물의 가치를 구해야겠는데 얘가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짓는다고 가정할 때 똑같이 신축인 상태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곧 바로 이게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축 건물에는 그대로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복제 원가를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치 원가라는 것은요.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에 들어오면 원래 내용 안에가 용어가 생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내가 알아야 될 것 정도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은 지가 한 40년 된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을 우리가 기준 지점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옮겨오는 건 무의미하죠. 지금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현대식 주택에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40전 전에 초가집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을 구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가사들은 대치한다고 해서 이걸 현대식 주택으로 짓는다는 가정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대치원가를 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식 건물로 짓게 되면 일단은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 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고 보셔야죠. 초가집에는 난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문제가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현대식 주택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감가액을 산정할 때 기능적 감가나 이런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네를 산정할 때 기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하게 되면요. 자가건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급을 줄 수도 있는데 자가건설을 했던 도급을 했던 간에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외주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조 원가를 산정할 때 여기는 건축비만 갖고 따지잖아요. 얘를 5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얘가 1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가 방식은 이 비용만 기초해서 가치를 구하는데 만약에 5층 이게 10억짜리 비용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 시장에서는 만약에 15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그러면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도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비용만 기준으로 도출하다 보니까 너무 계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도급을 줬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비용 안에는 개발업자의 이윤도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가건설했던 도급건설했던 간에 제조다 원가는 도급건설에 준해서 우리가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조다 원가의 구성이라는 것은 제조다 원가는 표준적인 건설비 있죠. 여기에다가 통상의 부대비용을 반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표준적 건설비는요. 직접 비용하고 간접 비용을 이렇게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발업자의 이윤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조다 원가를 산정할 때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다음에 개발업자의 이윤까지 있으면 개들을 다 포함해서 제조다 원가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제조다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종류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총량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구성단위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위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항목에다가 일일이 단가를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비용지수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조다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서 이 비용지수법이라는 건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조다 원가를 도출해 보시게 되면요. 거기 483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제가. 예제를 보시면 다음 건물에 평방미터당 제조다 원가는 돼 있는데 20년 전에 중공된 5층 건물이에요. 대지면적이 500이고 옆면적이 1450일 때 그런데 여기 문제가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다 원가니까 우리는 옆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옆면적에 다 체킹을 하시고 중공 당시의 공사비 내용을 보게 되면 직접 공사비 있죠. 그다음에 간접 공사비 있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제조다 원가의 구성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개발업체의 이윤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가 3억이고요. 그다음에 간접 공사비가 3천이고요. 그런데 개발업체의 이윤이 얼마가 있냐면 7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를 다 합하게 되면 4억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기준 시점 현재의 건축비 지수가 145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여기가 중공 시점, 기준 시점. 그러면 2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45% 뛰었다라는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100분의 145니까 1.4호가 나오겠죠. 그럼 4억 곱하기 1.45를 하게 되면 5억 8천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연면적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면적의 1450이라고 돼 있죠. 이걸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제조다 원가는 40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제조다 원가를 구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전체 공사비 있죠. 개발 이윤까지 합쳐서 개발업체 이윤까지 합쳐서 총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건축비 지수를 대입할 때 우리가 예전에 중공 당시의 건축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기준점에 145 그러면 100분의 145니까 1.4호. 만약에 100분의 135 그러면 1.3호.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한 금액을 갖다가 연면적이 1450 주었으면 1450으로 1250을 주었으면 1250으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제조다 원가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적산가액을 구할 때 제조다 원가를 구할 때 이렇게 비용지수를 줘서 수정을 해서 구하라는 것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들으면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계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선뜻. 그런데 3방식의 계산 문제가 3개의 유형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할 원가를 구한 것이죠. 그러고 나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가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감가 수정이 뭘 하는 작업이다? 감가에 구하는 작업이죠. 감가에.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 작업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감가 수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도 감가 수정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감가 수정의 의의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서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서 공제하라는 얘기예요. 제조달 원가에서.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구에게 공제하라고 그랬죠. 그때 그 감가 누구에게 구하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빼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에 가산해서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감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감가 요인을 보시게 되면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얘네들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의 상태를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래서 시간의 경과 등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안에 있는 기능 있잖아요. 설비. 이게 아무리 봐도 구식화되거나 노후화가 됐겠죠. 노후화 또는 구식화 등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감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이 쇠퇴했을 때. 인근의 기반 산업으로 존재하는 기업이 만약에 이주했다 그러면 공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쓸 때 이 물리적 감가를 산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요.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을.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원가법에서 기능적 감가를 반영할 때는 여기서 감가를 산정할 때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제적 감가를 판정한다면 틀리겠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를 판정할 때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 있죠.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것은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산 논리가 나오게 되면 이 감가 수정 방법에서 언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먼저 이 감가액을 산정하기 전에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내용연수라는 것은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숙명을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상에서는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감가액을 산정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라는 것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런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485페이지 가면 상단 지문 1에 실제 경관연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 경관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관연수는요.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이거예요. 그죠?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중공한 지로부터 한 20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얘는 건물이 지어진 전부터 20년이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유효 경관연수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의 사람 보면 그런 얘기하죠. 40대인데 20대처럼. 그죠? 20대인데 4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같은 20년이 경과했어도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지은 지가 1, 2년밖에 안 된 신축 건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 관리 상태가 부실하면 한 40년 이상 된 건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수명이 만약에 50년이라고 가정할 때 얘가 실질적으로는 20년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되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가 47년 남아있잖아요. 잔존 가치가 클수록 가치가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관리 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지은 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적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식에서는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평가사가 실제로 물건의 상태를 관찰을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가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연수를 조정을 해서 감가액을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수정 방법에서는요. 방법을 종류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방법상에서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내구성 분해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직접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간접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 있는데 시험상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들어가면요.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자 여기가 내용연수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연수는 실제 경관연수가 있고 유효경관연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실적인 차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얘를 병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찰감가법. 제목대로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의 정도를 실제로 파악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직접 파악하니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조정하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개입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가게 되면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언급이 되는데 얘가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에 쓰여지고요. 얘가 기계류 등에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광산 등에 쓰여진다라고 얘기할 때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가치 구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 얘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물의 감가액은 이 방법을 쓰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감가액을 구하라든가 아니면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덟 번이 나왔다 그러면 일곱 번이 이걸로 나온 거예요. 한 번만 이걸로 나온 거고. 그래서 정혁법의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 정혁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균등삼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 해요. 제목대로죠.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정혁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연수기준법안에 정혁법이 나오죠.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만큼 감소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대로. 그래서 총감가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매년에 감가액으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 계산이 간편하다. 주로 건물 등의 감가상가액에 적용하는데 얘가 실제 감가액하고 일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혁법으로 감가액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관찰감가법을 병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감가액을 도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486페이지 상단에 박스에 보면 식이 나와 있죠. 매년에 감가액이 있죠. 정혁법에서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구할 때는요.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여기가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1- 잔가율을 이렇게 대입하는데요. 이거를 1- 잔가율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도 돼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제 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매년에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정혁법하고 정률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점이죠.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만 구하면 돼요. 그럼 바로 감가 누계액을 구하기 때문에요.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그죠? 감가액을 빼는 거거든요. 누계액을. 그러니까 얘 알고 얘 알면 이거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면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에 감가 수정액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자, 중공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시점이 2014년이면 몇 년 경과했다? 5년. 그럼 얘는 알려주잖아요. 그럼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럴 때 거기 보시면 매년에 감가액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보면요. 기준시점에 제조달 원가가 얼마냐면 2억이래요. 얘가 2억인데 잔가율을 얼마를 줬냐면 10% 잔존가치요.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요. 1-10%니까 1에서 0.1 빼면 0.9 나오거든요. 2억 곱하기 0.9 하면 1억 8천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잔가율이 10%라는 얘기는 2억의 10%라는 얘기예요. 2억의 10%면 2천이죠. 그러면 2억에서 2천 빼면 1억 8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1억 8천으로 나왔고요.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년에 감가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36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요. 이거 구했었는데 이게 5년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360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1,800에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대입이 가능하겠죠. 그럼 만약에 적산가액 구하라고 그러면 얘가 2억이었잖아요. 근데 감가 누계액이 1,8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8천 2백이 되겠죠. 그렇죠? 1,800을 빼니까. 그래서 1억 8천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재주도원가를 구할 때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자, 준공시점은 100이고요. 기준시점에는 1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00에다가 100분에 120이니까 1.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곱하기 1.2를 해서 재주도원가의 변화를 값을 만들어 놓고 대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현재 변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정액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죠. 정액법의 사고라는 것은요. 매년의 감가액이 매년 360만 원씩 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년, 2년, 3년이 됐을 때 1년 차는 360이지만 2년 차가 되면 720이 되겠죠. 그러면 3년 차가 되면 1080이 되겠죠. 이렇게 기간이 경감에 따라 감가 누계액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법이다라는 표현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감가가 되진 않아요. 초기는 감가액이 적고 뒤로 갈수록 감가액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 계산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으니까 평가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해서 보정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렬법이라고 있어요. 정렬법은요. 우리가 체감상각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잔고점감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기계류등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년에 우리가 감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여기 상각률을 곱하는데요. 이 상각률이 정률이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여기가 만약에 재달 원가가 1억인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 그리고 이제 얘에 대한 상각률이 몇 프로 주어져 있냐면 5% 주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얘가 몇 년 경과했냐면 3년이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가액을 도출하라고 그러면 전기말 미상각 잔액이 1년차 때는 1억이잖아요. 1억에다가 상각률이 5%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1억에 5%면 500이거든요. 근데 2년차가 되면 1억에서 500만 원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잔존가치가 9,500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5%를 적용하게 되면 475만 원 나와요. 그러면 3년차가 되면 9,500에서 475만 원 만큼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얘가 9,025만 원이 남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5%를 적용하면 451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가면서 감가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감가액이 줄어드냐면 잔고가 줄잖아요. 잔고가 주는데 정률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에 감가액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큰 거예요. 상각률이 큰 게 아니라 상각률은 정률이라는 얘기죠. 정률. 그래서 이거는 초기의 감가액을 많이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애들에게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률법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목이 어느 정도는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그 상환기금법의 사고는요. 지금 우리가 정액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에 감가액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상환기금법이라는 거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 누객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라고 돼 있죠. 여기도 매년에 감가액은 일정해요. 매년에 감가액은 일정한데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건 상환기금법이에요. 정액법하고 비교할 때 얘는 360만 원씩 감가가 되죠. 근데 얘는 매년에 감가액이 3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정액법에 비해서는 감가액이 적죠. 적게 발생하는 것을 매년 회수되는 상가객을 외부에 투자 운영하면 여기에 이자가 붙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뭐로 메꿔주냐면 이자로 메꿔주는 거예요. 이자로. 이런 식으로 감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상환기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방법 자체로는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잘 안 써요. 왜? 감가액이 적다는 얘기는 잔존가치가 크니까 세금을 맞았을 때 내들 세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경영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요. 다만 여기 있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에서는 외부에 투자 운영해서 복리에 따른 이자를 유발하는 것은 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제목만 주고 무슨 방법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정액법이 중요하다는 것. 정액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한 애들이 적정하지 않으면 관찰감가법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것. 그죠? 분해법이라는 것은요. 내구성 분해라는 것은 감가액을 산정할 때 물리적 감가라든가 기능적 감가라든가 경제적 감가를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이게 감가 중에 보면 치유가 가능한 감가도 있고요. 치유가 불능인 감가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능인 감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요. 외부 환경에서 유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가지고 다 합산한 것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분해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제목 이상의 것은 안 나오고요.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정액법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488페이지에 가면 감정평가 목적의 감가수정과 기업회계상의 감가수정이었는데요. 그거는 예전에 이론으로 나올 때는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계 목적의 감가상과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에 대한 비교인데요. 포인트 되는 몇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보시면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라는 것은요. 감가수정으로 되어 있죠. 예하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에서는 일단 대상이 틀려요. 얘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여기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감가액을 빼서 얘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얘는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장부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감가수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적정한 시장가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시계에서 구한 감가액은 현실적인 감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장부상에서 매년 얼마씩만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교정보는 기억정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옛날에는 얘네들만 오지선다로 나온 적도 있는데 만약에 다시 등장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론을 물어볼 때 지문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론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가시면 원가법의 장단점이라고 있는데 원가법은 주로 건물 등에 쓰이고요. 특히 신축건물의 유용이에요. 왜? 감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유용하냐면요.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하는데 시청이 있잖아요. 시청은 수익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시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시청도 매매할 수 있고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가치축에는 오로지 비용의 근간은 이 방식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적산법이라고 있어요. 적산법에서는 개념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인데요. 적산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의의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니까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산임료를 구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가산한다는 거. 그래서 적산임료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가액이나 기대이율이라든가 뒤에 나와 있는 필요재경비 항목은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특히 490페이지에 있는 필요재경비 항목은 빼도 된다는 게 이 필요재경비 항목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론에서 가유순전호 공경보소 이런 거 해봤잖아요. 거기서는 감가상각비가 영업경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참고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산법에서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한다는 얘기는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죠. 만약에 한 층을 분양받았으면 그 금액. 아니면 전체를 지었으면 그 금액. 그러면 그게 만약에 10억인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율이 10%예요. 그러면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얻기 위해서 경비가 한 3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를 공제하게 되면 7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이율이 10%인데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가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공제한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그런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원가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491페이지에 있는 비교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